힘있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좋다 아이 잘하네 너 어떻게 넘어왔니? 어? 장선아 어떻게 넘어왔어? 아이고 슬기도 넘어오고 싶은데 아이고 제미 기다려 왜 왜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어 단이 단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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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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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가 나가 아이고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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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자 나가 보라 나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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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선이 스톱 가 땡기면 안 돼 아니 하술한 말 안 했어 스톱 자 이쪽으로 가자 응 가자 가자 말이 나 이 집 같아 계속 주인만 쳐다보는게 아니 아니 앞을 보고 가야지 왜 날 보고 가 그렇지 스톱 잘하네 가자 이리 이리 가 가 가자 아잇 잘하네 아잇 잘하네 아잇 잘하네 잘하네 아옹 강선이 아주 잘하네 스톱 스톱 가자 가 아잇 잘하네 아잇 잘하네 아잇 잘하네 자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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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뛰어 뛰어 아이고 참 순놈같이 생겼다 강산이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뭐 하나 먹을까? 뭐하나 먹을까? 강산이 잘했으니까 뭐하나 먹을까? 뭐하나 먹을까? 아유 찐이 찐이 강산이 어떻게 이렇게 애교가 많나 슬기야 슬기 슬기 대자 슬기 대자 보라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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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슬기 공 아이 잘 놀아 아이고 등치로 밀어버리는구나 제니야 우리 없을때 공놀이 할까? 자자자 어디갔어? 고무국인데 못찾고 있어 지금 제니 못찾고 있어 어디갔어? 공 찾아와 빨리 슬기 이리와 슬기 강산이 이리와 얼른 이리와봐 와 풀잘한것 좀 봐 이제 이제 뭐 줄 산책도 잘해요 응 보라왔나 보라 보라 진짜 안가네 야 너 이거 털 좀 빗겨야 되지 않나 아휴 아휴 이 털 빠지는거 좀 봐 이거 와 보라 이 털 좀 빗까? 덥겠다니 그치 응 야 이 뭐 이놔 이게 아휴 쑥쑥 야 이 삐죽삐죽한 털이 다 빠진다 야 공기 왔어? 아휴 머리 왔어 설화 설화 저 새끼 탈출하려가 응 발전이 올 감기가 올 때가 됐네 그치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지 이게 본능인것 같아요 이 이 무리에 있는 어 숫게 말고 어 다른 다른 종족의 그 혈통을 받아오려고 하는 그 본능이죠 그리고 이 물이 있는거는 어 말고 이제 식상한건지 근친을 피하려고 하는건지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임기가 거의 왔어요 다른 다른 혈통에 그 피주를 받아오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건지 이놈의 새끼죠 하죠 그래 봐야 이제 중성화 수술 며칠 안남았습니다 설아 들어와 들어가자 싫어 천둥이나 한번 더 놀래? 천둥이 나갔어 지금 알았어 알았어 한번 더 놀아 그래 왔어 왔어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설아 끌꺼 안 들어갈꺼 너도 털갈게 하느라고 아이고 털갈게 하느라고 털좀봐 뭐 빗질을 하게 해야지 뭐 빗질을 하지 빗질 하려고 하면 싫어해갖고 들어갈꺼? 아이고 들어가겠다네 왜왜왜왜 빨리 가 가 빨리 가 똥싸러 가 빨리 가 가 빨리 가 가 아 내 의자 여기 다 앉았다 아이 자식 참 똥마려 지금 똥마려 표지 몸짓이 똥마려 아이 자식 참 자식 참